자 131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뭡니까? 네 생산품이요 Good job Now something useful produced by cloth or from the ground the ground or made made in a factory 자 해석해보세요 상품 어떠하는거 useful 이용한 뭐야 생산대 잘하메 그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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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메 그로드 그 땅으로부터 또는 만들어져 제 제 공장에서 exempel F홀 And wine F élect Fwr sequencing & wine Are important 임포턴트 프로덕트 오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? 캘리포니아? 그 와인은 중요한 생산품들이에요 생산품들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라 와인이 유명한가봐 원 헌드레드 서리 투 프로덕션 프로덕션이 뭡니까? 그냥 생산인가? 굿즈업 낭은 액트 오브 프로듀싱 프로듀싱 생산 그 행동 뭐야 생산하는 그 행동은 그 프로덕션 오브 글러드 아이 핸드 그 생산 천을 그 손에 왜 그렇지 옛날엔 손으로 다 천을 만들었어 원 헌드레드 서리 프로페서 어 P R O F E S S O R O R? 엉, 나우. 아 티처 아 티처 아 티처 오브 다 하이스트 오브 다 하이스트 액크 인어 유니버시티 인어 유니버시티 데파트 멘트 데에... 디... 파트 멘트 어? 대학교에서 가장 큰 사회 어 대학교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야? 높은 선생님이 누구야? 유니버시티 UNIVERSITY 교장? 교수? 교수? 교수님, 교수님 들어봤나? 그 교수야? 아, 선생님? 그 가장 높은 등급을 한 유니버시티 데바르트먼트? 대학교 부분에서 교 부분에서 프로 패스가, 프로가 뭐야? 프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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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가 뭐야? 앞에? 패스는? 패스가 말하다래 그래서 앞에 말하는 사람은 그래야 교수가 된대 다음에 프로 패셔널이 그런 거 나오려나?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 거지 그래서 전문적인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교수라는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받는 그 분의 최고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이고 아무튼 뭐 그래 된 거야 프로 패셔널하고 또 같은 뿌리라고 자, 이 example My New History New History 프로 패스 프로 패스 이즈 이즈 프로 패스 프로 패스 워드 프로 패스 워드는 다 대문자를 해 주고 W A R D 워드 W A A R D 어 그게 사람 이름이야 와 워드 어 프로 패스? 네, 새로운 역사 네, 새로운 역사 네, 새로운 역사 네, 새로운 역사 교수? 프로 패스어 S O R 그렇지 교수님 어 어 어 교수 워드 그렇지 교수 워드예요 워드예요 그러니까 그 워드 교수님이에요 이름만 음 자 원 헌드레드 34 프로핏 언제 놨다 프로핏 프로핏이 뭡니까 프로핏? 어 아까 니 물어봤지 음 프로핏이 뭐야 그러게요 자, 나우 시간 물어보놓고 머니, 개인 베네피트하고 프로핏하고 뭐가 달라 내한테 물어봤잖아 그게 프로핏이거다 아 게임이 아니고 개인 개인 어 머니, 개인 어 이득이요? 그렇지 아 돈이 주어진 거 개인이 뭐랬노 게이브 얻는 거 겟하고 비슷한 말이랬잖아 그 뿌리가 갖다 있잖아 응 응 응 자, 이거 점프 응 희 솔드 솔드 히즈 하우스 히즈 하우스 애드업 프로핏 애드업 프로핏 애드업 프로핏 자, 해석해보세요 그의 응 그는 팔았어요 그렇지 그의 집을 응 어 파는 이득을 해 응 애드업 프로핏이 뭐야 이게 이제 애드업 프로핏이 수거같은 거 뭐야 수거가 아니고 이제 형용사로 쓰는 거지 네 전시사 들어가면 형용사 쪽으로 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득이 되게 득이 되게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팔았단 말이야 잘 팔았단 말이야 못 팔았단 말이야 잘 팔았단 말이야 비싸게 팔았다 이런 말인 거야 자 원 헌드레드 셀티 파이브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뭡니까 프로그램이요 어 프로그램 응 프로그램을 뭐라 설명하지 진행하고 응 그래 해석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해 응 자 디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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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마 콤마 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? 응 컴페티션 스포츠 컴페티션 어 컴포? 컴페티션 다른 만들어라 어 아까 컴페티션 했다 컴페티션 컴페티션 컴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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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아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는 뭔가? 퍼포먼스 퍼포먼스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 대응 들개 하는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가 콘서트는 콘서트인데 그렇지 그냥 콘서트라고 해 이것도 번역하기 가수들이나 이런거 대회에 여는걸 콘서트라고 하잖아 디어트가 디어트 안맞는 것 같은데 디어트 디어트 t-h-e-a-t-e-r t-h-e-a-t-e-r h이 들어간 거예요 뭐 영화관 상영관? 디어트 뭐야? 극장 디어트 좀 나왔다 응 그냥 극장 그 다음에 스포츠 컴페티 컴페티션 스포츠 컴페티션 스포츠 뭐야? 스포츠 운동 스포츠는 스포츠고 컴페티션 아까 방금 나왔잖아 나왔어요? 나왔잖아 아까 레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 그럼 몇 번에 나온다고 찾아 봐라 방금 나왔다 깜깜깜 아 125번 프라이즈 할 때 나왔잖아 방금 연 컴페티션 경쟁 그렇지 그렇지 It is not 컴페티션 유명한 말이 있어 스포츠 경쟁에서 그렇지 그렇지 앤 등 에서 프로가 뭐야 프로 앞에 그램은 그램? 응 그램? 그램이 그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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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? 그램어가 뭐야? 그램어? 어 뭐 문법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램어가 어디서 나왔다 응? 그램이 응 그때 범해 편에 그거 했어 응 그 그리다 응 응 응 그리다에서 나왔어 응 그램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다 거의 비슷한데 응 그리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응 그림이 나왔어 응 그리고 그림을 줄인 말이 뭐야 응 그림? 그림을 한자 줄여 봐봐 글 글 글 글 또 그림에서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그램어가 응 그리다 쓰다 이런 뜻이야 응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야 그럼 앞에 그리는 거 그러니까 앞에 그리는 거 앞에 쓰는 거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는 말이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리스트 응 그러니까 목록 어 퍼포머 어떻게 할 건지 행위를 할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한 목록이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 수수대로 만들어 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명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거 진행 순서를 오늘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됩니다 뭐 초대로 누구님 오셔 갖고 인사 말씀하시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말해 주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순서를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그러면 무게단이 그럼 뭐예요 어떤 거 무게단이 그럼 무게단이 그럼 그래서 130g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것도 철자 같은 거 같은데 그럼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램 생략 지 지 뭐야 어 그래 네 생략 지루하는 거 보면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또 또 파생된 거 맞지 영어는 뭐 파생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기본 뜻은 글이다 쓰다 그거 그거가 가장 기본 뜻이야 거기서 파생된 거 그걸 그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라고 음